오늘도 사실 그 새로운 종목인데 A to one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한 이틀 전에 그 지인을 그 제가 이제 그 메타버스하고 NFT에 대해서 제가 지금 특강을 좀 받았거든요. 야 이거는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이 그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제 제가 그 자료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 작은 종목이라는 A to one이 사실 그 KB 메타버스 ETF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편입하면서 편출되는 종목도 있고 편입되는 종목도 있고 포함이 됐는데 왜 이 회사가 왜 새로 그 KB ETF에 편입이 됐을까. 그리고 자료를 어제 다 찾아봤거든요.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제가 생각한 거 갖고 마저 떨어진 게 뭐냐면 지금 이전에는 사실 그 아바타라는 것은 VR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보다도 일부 프로그램에 이런 거로 구현됐지만 이번에 그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VR에서 구현을 시키면서 이제는 메타버스는 VR로 하는 게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VR 시뮬레이션의 대한민국 최강자입니다. 이 회사는 뭐 광원대학교를 비롯해서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사회 일반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벌써 메타버스 시뮬레이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 국내 아주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관들도 이제 보면 안 겁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쪽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가고 그 하드웨어에 필요한 관련된 기기들이 움직일 것이다. 뉴프렉스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관들도 아 이거는 VR이구나. 그럼 VR 솔루션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를 한번 선택을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KB 메타버스에 이게 신규로 편입이 됐거든요. 상당히 적은 종목인데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회사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번에 광원대학교에서 주최한 중국과 한국 이렇게 양계 간에 메타버스 시황을 설명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툴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 회사는 국방부를 비롯해서 서울시라든지 이런 쪽에 교육과 실습 이런 시뮬레이션을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메타버스는 제가 봐서는 교육 쪽에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광원대학교를 필두로 해서 이 교육 메타버스 VR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아 교육이라든지 초등교 교육 이런 쪽에는 이 회사의 VR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툴이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도 아 이 회사가 VR 관련 대한민국 최고의 시뮬레이션 기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KB 메타버스에 편입을 시켰던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반등하는 초기의 회사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력들도 상당합니다. 이번에 시니어 엔지니어리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 5, 60만 원을 초빙을 하고 이 중에서도 실력 있으신 분들을 다시 취업을 시켜가지고서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회사와 그 다음에 메타, 페이스북이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제가 좀 해보거든요. 오큘러스에서 VR 기기를 많이 판매를 했을 때 그 VR 시뮬레이션을 가장 잘하는 회사가 어디냐 지금 8.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메타가 오큘러스가 판매하는 VR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못하던 회사 저도 지금 사실 최근에 알았던 회사인데 이 회사의 가능성과 이런 거를 보고서 이래서 KB 메타 인덱스에 이 회사를 포함을 시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VR 시뮬레이션에서는 국방부부터 시작되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라는 점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방부 교육 훈련 시스템에 VR 게임을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좀 검증받은 그런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검증을 받았죠. 그동안에는 이 VR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 인식이 별로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바꿔준 게 누구냐면 오큘러스 바로 메타예요. 오큘러스에서 VR 기기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구현한다고 했고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콘텐츠하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훈련이라든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다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새롭게 부각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VR이 부각되면서 VR 시뮬레이션의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에이트원도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목표가 손절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어제하고 오늘 반등을 해줬거든요. 반등을 해준 이유는 여태까지는 잘 모르는 기업이 있었는데 KB 메타 인덱스에 포함이 되면서 시장에 관심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 회사를 살펴보고 있다가 아하 그렇다면 이제 기관들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편입을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주가는 기관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적으로 반등을 해서 오늘도 많이 10% 반등을 해줬는데 어제하고 봐서는 20% 정도밖에 반등을 안 했습니다. 제가 뉴플렉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40% 반등을 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반등할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2500원 정도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고 이제 상승 초기 시장에서 인정하기 시작한 메타버스 관련주 그리고 VR기기에 대한민국 최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승 초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 우리가 이제 상승 초기에 우선을 지속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승 초기 시스템이